공병호 TV의 공병호 유권자 41.4%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할 것이다 유권자 57.4%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에 바탕을 둘 때 앞으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수결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선 민심조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총선 민심조사를 해석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국민들은 그 길은 만국의 길입니다 라고 분노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나 정책이나 제도는 모든 국민의 수준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수준의 부산물이 바로 정치고 정책이고 제도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포퓰리즘의 폭주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사회과학자들 흔하게 말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어떤 사회가 특정 노선이나 특정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점점점점 더 특정 노선이나 궤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궤도를 벗어나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포퓰리즘의 강도는 노동조합의 선명성 경제하고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띌 것으로 봅니다 일단 어떤 국가가 포퓰리즘 노선으로 들어서게 되면 경쟁적으로 선명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간에 누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특히 현금지출을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됩니다 일단 이런 경쟁의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난기본지원금 신설입니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버텼던 경기도의 남양주시도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남양주시 시장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요 이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이런 본성에 바탕을 둔 거친 항의가 거세게 나왔을 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1인당 10만원에 경기도가 설정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서 경기도 각 시군 차원에서 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고민했다 재정 여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버텼지만 결국 4월 8일에 도시발전 관련 사업을 축소 연기해서 80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하위 80%에게 15만원에서 10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그런 국가의 포퓰리즘 그런 정책이란 것은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 복지를 늘리게 되고 투자성 복지를 현저하게 줄이는 앞날을 대비하는 것은 줄이고 지금 당장 달콤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쪽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지역민들의 반발의 백기를 결국 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주는 재난지원금 외에 또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을 3중으로 받게 된 겁니다 복이 그냥 터진 것이죠 남양주시의 저항과 포기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중영합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퓰리스트로 자신을 변신시키지 않으면 정치를 하기가 힘든 쉽게 이야기한 표를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포퓰리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현금이 주는 달콤함 그런 동물적 본성을 억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놀랍게도 스위스 국민은 77%가 반대해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퇴락시켜서 나라를 어렵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7%나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택에 축적해온 국부펀드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당대에 다 써버리자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원금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20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다른 겁니다 신민의식이란 것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당장 달콤한 사탕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건강한 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에게서 스위스나 노르웨이의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결국 한국은 미래 세대의 재원을 약탈하는 일이 일상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뜻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경고나 항의가 있겠지만 눈앞에 이익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이란 동물적 본능이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이성을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들이 선택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향한 질주가 가져올 파국을 빨리 맛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부존자원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파국을 맞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처럼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의 경우라면 그런 잘못된 선택의 파국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 파국은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든지 만성적인 경승수지의 적자라든지 경제위기와 같은 그런 복합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망가진 재정상태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채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따라서 빚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그 비용 청구수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 한국은 과거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8일 날 집권 여당 마음대로 한다를 보시고 jm잼마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정작 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미래통합당이 남의 일하듯 너끈합니다 이렇게 비판과 폭로 없이 입을 다문 채 조용한 총선을 처음 봅니다 미통당은 이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만 애가 탑니다 며칠 안 남은 선거 기간 야당이 이기는 전략 전술로 바꿔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선거 초반 판세 분석부터 시작해서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초반 판세 분위기를 고려해서 또 일부 영상은 내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야당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들이 선전이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또 여기에다가 여당이 아주 내놓고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또 현금 선물을 듬뿍 안겨다 주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미래의 어떤 고통보다도 현재의 기뻄이나 쾌락이라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4.15 총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뭘 받거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나 이런 것 못지않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지켜보는 그런 마음은 착잡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며칠 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JM잼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로 저에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목을 넓히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의 자기경영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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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